비행 중 비스트 에어라인 승무원들의 살인적인 매력 퍼포먼스를 잡다 보면 정신이 흥미해지며 숨이 뛰고 막히는 호흡곤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럴때는 입을 벌리고 목구멍을 열어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뭉쳐있는 욕구를 잇는 힘껏 하고 질러 내뱉어주세요 포즈는 각자 자유롭게 편안한 자세로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저희 승무원들이 시도때도 없이 소리질러! 구호를 외칩니다 이 구호가 들릴때마다 자유로운 포즈로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아악! 하고 소리를 질러주시면 됩니다 소리질러! 아악! 소리질러! 아악! 아악! 2010년 12월 12일 비스트 에어라인과 함께 떠나는 멋진 여행!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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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